코딩의 실습 주제. 올해 공부를 쭉 하다가 나중에 코딩 실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할 겁니다. 이 책 두 권을 마칠 때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엘릭스와 엘릭스 리액션. 이건 이번 주 끝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끝내고. 이건 그 다음 주. 두 권 다 해서 아마 12월 중순까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다 끝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도 이미 했던 책들이니까 대부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10번 리얼타임 피닉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마 진행을 하면 거의 엘릭스와 웹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됐을 텐데. 정리가 됐을 때는 뭘 하느냐. 라고 하면 실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딩을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배운 걸로. 뭘 코딩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강의를 진행하면서 코딩 실습을 아마 제가 진행을 하겠죠. 제가 적절한 시점에. 빠르면 다음. 그러니까 2023년 1월이나 2월경 진행할 것이고. 늦더라도 3, 4월경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미리 공부를 하면서 그냥 막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습 주제를 염두에 두고 학습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만대의 냉장고입니다. 10만대의 냉장고를 서버가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마다 전부 다 조그만한 뭐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게 장착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두이노. 아니면 뭐 또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게 뭔지 아시죠? 이런 보드. 초소형 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보드들. 이것도 컴퓨터잖아요. 이 컴퓨터들을 서버가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딩하는 서버가 제어할 거예요. 물론 여기도 프로그래밍 동작할 것이고. 여기도 동작할 것이고. 또 서버에서도 뭔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누구냐니까. 애가 냉장고란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10만대의 냉장고를 이 서버가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듈을 다 코딩이 되겠죠. 일단 클라이언트 냉장고에 탑재될 프로그램도 구성할 것이고. 그리고 서버에 탑재될 프로그램도 구성할 텐데. 일단 이 부분은 빼자 말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러스트 실습 시간에 하도록 하죠. 이거는 러스트. 러스트에 좀 더 적절해요. 하고. 서버 이것만 일단 우리가 엘릭스로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10만대의 냉장고를 제어할 서버. 왜 제어하느냐. 제어해서 좋은 점이 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대의 냉장고. 이 도시에 있는 냉장고 10만대를 서버 한 대가 제어야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무엇인가. 어떤 효용이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저 혼자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10만대의 TV가 이 도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신도시에 10만대의 TV가 있는데 이 10만대의 TV를 제어할 스마트폰 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스마트폰 앱. 요것도 한번 작성해 보죠. 작성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리액터 이런 걸 썼잖아요. 리액터라든가 뭐 여러가지 좀 뷰 라든가 뭐 등등을 썼는데 앵귤러도 있네. 앵귤러. 앵귤러도 있고 요즘 뭐 뜨는 여러가지 그런 요런 이러한 모듈들을 주로 이용을 해서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웹사이트 좀 웹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웹앱을 구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엘릭스 기반으로 한번 구성해 보잖아요. 엘릭스 기반으로 구성한다는 말은 피닉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쓴단 말이에요. 피닉스라는 걸 쓰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라이버뷰 라는 걸 씁니다. 라이버뷰 라이버뷰는 한마디로 그냥 서버사이드 리액트입니다. 리액트나 뷰 나 앵귤러 얘네들을 서버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게 라이버뷰입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화면을 다 제어하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을 대신할 만한 앱 10만대의 TV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10만대의 TV가 있으면 10만대 TV 각각을 제어할 스마트폰용 앱도 작성을 하고 그죠. 이거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되겠네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사이드 앱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서버사이드에도 앱도 구성을 할 거예요. 사이드 앱 이거는 이제 엘릭스로 하는 거죠. 얘는 피닉스로 할 것이고 얘는 엘릭스로 할 거예요. 엘릭스로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좋은 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모든 TV들에 대한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준화 할 수가 있는 거죠. UI 스탠다디세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스탠다디세이션 UI를 표준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시청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죠.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데 얘가 공부는 안 하고 늘 만화 영화만 본다. 그러면 누가 아들 딸 각각 누가 언제 어떤 프로그램 매달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죠. 왜냐 스마트폰이 리모트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앱이 리모트 컨트롤을 대신할 거란 말이에요.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 가족이 4명이면 4명이다. 제각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TV를 조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 데이터가 정확히 도출될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효용이 뭐가 있느냐 효용 효용과 단점 단점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코딩 할 것인가 How to code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릭스 공부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쭉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한 10분까지는 쭉쭉 나갈 거에요. 10분까지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쭉 나갑니다.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미 우리가 했던 교재고 절반 정도가 안 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나갈 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여기까지 맞췄을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코딩하면 되겠다. 코드의 골격 다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지금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나 안드로이드나 혹은 ios나 이런 걸로 스마트폰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이걸 서버사이드로 한번 생각해보죠. 서버사이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속에는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것도 없고 가장 초보적인 가장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리눅스 아 죄송합니다. 모기 모기 메인에 가장 베이직한 리눅스가 있고 그리고 서버사이드폰 서버에서 이 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화면까지 UI까지 서버가 다 지워나는 그런 형식의 한 폰을 구성해보자 합니다. 기존의 안드로이더와 ios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그죠? 물론 이 경우에는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최소적으로 5G나 6G는 되어야 되겠죠. 또는 6G 환경을 가정해서 이런 폰 시스템을 구성해보는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 효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효용 어떤 효용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최신 기기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스마트폰이 한 회클은 그냥 UI를 디스플레이하는데 불구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아 아 알목이 매일이었어요. 물을 좀 먹고 와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마찬가지 PC도 지금의 PC는 윈도우나 혹은 맥 OS 를 쓰는데 이걸 가장 basic Linux 그리고 서버 사이드로 바꿔 보자 리눅스의 가장 기본적인 버전만 깔리고 PC에 대부분은 다 서버에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클라우드로 컴퓨팅 환경을 전환해 보자는 겁니다. 클라우드 베이스드 컴퓨팅 좀 엠바이로먼트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구성을 해 버리는데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영상보를 엘릭스 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윈도우나 맥 OS 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환경 스마트폰도 클라우드 베이스드 클라우드 스마트폰 그리고 PC도 클라우드 pc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하다보면 나중에 엘릭스로 좀 otp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쿠브네티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쿠브네티스는 지금 당장은 다룰 건 아니고 이것도 조만간 다루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엘릭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엘릭스로 부족한 부분은 쿠브네티스로 수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걸 다 바꿨을 때 이럴 때 장점이 뭐냐. 어떤 장점이 있나요?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윈도우나 맥이나 안드로이드나 아이오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바꿔버리게 됐을 때 그때의 장점을 효용. 엄청난 효용이 있겠죠. 자동차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동차 10만대의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0만대까지 필요 없겠네. 인구 100만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10만대의 자동차. 1만대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율주행할 것인지는 일단 냅두고. 각각이 자율주행하는 방법은 별도의 머신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AI로 처리해야 되겠죠. 하는데 자율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만대 각각을 중앙에서 서브가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자동차가 누구를 태워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100만명이 시민이 100만명이잖아요. 100만명의 어떤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대의 자동차를 중앙에 서버가 가장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조작한다고 해야 되나요. 운용했을 때 이 사회, 이 도시의 교통물류 총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최소화 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엘릭스로 코딩하기가 가장 좋은 주제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100만명이 이 중에서 누가 언제든 아침에 어떤 사람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 1만대의 자동차 각각을 호출해서 호출해서 그 각각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다시 대기모드로 들어가고 대기모드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합리적인 장소에서 다음번에 발생할 다음번에 교통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근처에서 대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동차량들의 운용이라고 그럴까요? 운용은 엘릭스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측이라든가 예측, 주행, 어디서 대기하는 것이 가장 다음번 교통수요자에게 가장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다 AI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건 엘릭스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AI로 처리할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이 도시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1만 1천 개의 건물이 있고 그리고 10만 개의 주택이 있고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건물 각각의 전기 사용, 물 사용을 그리고 온도, 섭도 등등을 중앙의 서버가 제어한다고 가정합시다. 등을 서버가 제어할 때. 그럴 때 이 서버를 어떻게 코딩하느냐. 그렇죠? 물론 건물 각각에는 각종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센서가 전기 사용량을 측정할 것이고 또 물 사용량도 측정하고 등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엘릭스에 가장 적합한 코딩 수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조금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 지금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가면 사람들이 등본을 발급하고 초본도 하고 등본, 초본, 그리고 상하수도 등등등, 사회복지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죠. 이러한 업무들을 서버로 자동화한다. 그럴 때 이 서버를 어떻게 코딩하느냐. 일단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구 각각의 각각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갱신할 메커니즘이,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인구 각각의 어떤 수요죠. 어떤 사람이 등본이 필요하다, 초본이 필요하다 등등의 어떤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전입신고도 있고 등등이죠. 이러한 수요, 인구 각각의 수요에 대처할 방안 등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지금부터 공부할 엘릭스로 가장 적합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백만 명이잖아요. 백만 인구 각각 백만 인구. 각각의 각각에게 고유한 아이디를 물론 할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상과 그리고 업무를 모니터링 할 그런 시스템.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원도 이제 환자 각각의 고유한 환자 각각의 고유 아이디를 할당하고. 병력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처치라든가 시술이나 수술 등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을 통합한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자 관리 시스템, 건강관리 시스템, 관리 서버를 한번 코딩해보죠. 시민들의 건강관리 서버.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서버를 코딩하는 이런 것들은 엘릭스로 가장 적합한 주제예요.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는 것, 환자의 어떤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혹은 처치를 하고, 그리고 예후를 관찰하고 등등등. 이런 과정들은 AI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AI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 서로 손발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일단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엘릭스나 러스터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고, 이거 공부 끝나고 나면 우리 AI도 할 겁니다. AI 갔을 때 이런 부분은 처리하고, 지금 당장은 이걸 할 겁니다. 그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판사의 역할을 대신할,의 역할을 대신할 하는 것은 AI죠. AI 되는데, 법원 업무 중에서 업무의 99% 업무의 99%는 법원 행정이예요. 법원 행정이 99%입니다. 1%가 판사의 역할이에요. 판사는 1%밖에 안됩니다. 판사의 역할은. 나머지 99%는 법원 행정, 법원 사무의 역할인데, 사무죠? 이거는 다 우리 엘릭스의 영역이에요. 엘릭스의 영역이고, 이거는 AI의 영역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법원 업무의 99%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일종의 법원 서버를 구성할 것인가. 법원 서버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엘릭스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법원 행정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물론 어떤 조사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데이터를,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의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화장실도 한 번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도, 화장실을 갑자기 뜬금없이 뭔 화장실이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에 50만 개의 양변기가 있다. 그러면 이 양변기 각각의, 각각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도 있고, 위생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죠. 위생상태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또 수리가 필요할 경우, 혹은 고장 났을 때 감지하고, 또 대응할 수도 있죠. 대응하고. 그죠? 그러니까, 집에 화장실이 고장이 나거나 막히면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수리하는데 우리가 전화를 해서, 화장실이 고장 났어요. 와서 좀 봐주세요. 관리실에다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버가 스스로 화장실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서버가 파악하고, 조치하는 거죠. 이런 서버를 한 번 코딩해보잖아요. 그죠? 이런 서버가 코딩이 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양변기 자체도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얘도, 아두이노보드 같은 경우. 아두이노보드, 아두이노보드. 요즘 아두이노보드가,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천원 정도 할 거예요. 1,500원,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1,500원, 2,000원짜리 보드를 설치하면은, 요거의 초미니 컴퓨터잖아요. 초미니 컴퓨터로서, 물론 동시모듈이 장착된 걸로 설치해야 되겠죠. 주택도 마찬가지고, 식사, 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각 집에, 그러니까 모든 주택의 어떤 온도, 습도, 그리고 위생상태, 빨래의 필요성이라든가 등등등등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집이 지저분한 집이 있으면은 청소팀을 보낸다거나, 등등등. 1년 대응이 필요하겠죠. 이런 시스템. 이 도시에는 10만 채의 주택, 10만 채라고 가정합시다. 50만 채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100만, 인구 100만이니까. 50만 채의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50만 채의 주택 각각의 위생상태와 온도, 습도 등등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도 제공해야 되고, 전구가 나가면은 전구도 교체를 해야 되고, 물이 새면은 파이프도 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버를 한번 구성해보잖아요. 주택서버. 주택관리서버 되겠죠. 주택관리서버. 이것도 엘릭스의 가장 적합한 주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엘릭스의 주제가 됩니다. 식사도 볼까요? 식사. 말론 김에. 식사도. 50만, 100만 인구입니다. 100만 인구에게 하루, 예를 들어서, 3끼를 제공한다고 합시다. 3끼를 제공. 그죠? 식사가 일종의 사회복지이라고 상징해보죠. 물론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죠. 하루 100만 명에게 하루 10끼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사람, 개개인이 다, 식성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식성이, 식성도 다르고, 식사량도 다르죠. 량도 다르고, 등이 상의하죠. 식사 시간도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다른데, 그런데 이 100만 명에게 각각의 식성, 식사량, 식사 시간 등에 맞게끔 식사를 배송할 서버를 붙여 보잖아요. 100만 명 각각의 식사량, 식습관, 식사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이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 식사를 배송할 일련의 시스템을 코딩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식사량을 파악할 방법이라든가, 식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 식사를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를 추측해서, 거기 사람이 식사를 주문하기 전에, 주문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어떤 조리 시설에서 그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예측입니다. 개개인의 식사 장소를 미리 예측해서,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먹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원에서 먹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 그 각각의, 100만 시민 각각의 식사 장소를 미리 예측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맞춰서 음식 재료라고 그랬는데, 음식 재료와 조리 시설 등등을 사전에 할당하는 사전에 할당하고 계획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AI 영역입니다. 이것은 AI 영역입니다. 이것은 AI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 우리 엘릭스로 처리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도 지금 다양한 업체 기관이 다양한 웹사이트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표준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표준, 표준, 표준에. 이거 어떤 말이 아니지. 시청사이트와 은행사이트, 혹은... 쇼핑몰 사이트, 이런 것들이 ui가 등의 UI가 통일된 통일 혹은 또는 일관성이 있게끔 일관성이 있게끔 이런 사이트를 구성할 방안이 있죠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어떤 도구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전에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로그인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서라 그럴까요 프로세스의 표준화 공동인증서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등등 이런걸 쓰지 않고 그런걸 쓰지 않고도 일관된 인증 과정이 없는 인정 또는 단순화 인증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더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넣거나 뭘 하지 않고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각 개개인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수단 또는 새로운 인증메커니즘 인증수단 등등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좀 있으면 공부할 피닉스의 가장 좋은 주제입니다 피닉스로 갈게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100만명의 계좌와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을 통합한 통합한 어떤 금융 인프라 인프라로 구색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 엘릭스의 가장 적합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얘기한건 아니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거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 코딩하는 실습 주제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실습을 하느냐니까 대략 이걸 한 이 정도 진도가 한 10번 정도까지 나갔을 때입니다 이게 아마 1월이나 2월 정도면 진도 여기까지 나왔을거에요 여기까지 나왔을 때쯤이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도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습자들도 아 이 시스템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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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림이 딱 다 그려져야 돼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진두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10번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아 어떻게 해야 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이걸 흡방이 되면 망고흡방이 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